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종결자 주니어 레벨 1 입문편 1권 강의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챕터 1의 프락티스 1 독해 지문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따라 1, 1권 이런 말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는 이 마음 그대로, 이 초심 그대로 10권의 마지막 독해 지문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독해 실력 수직 상승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어는 외워오셨나요? 여러분이 외워오신 많은 단어들 중에 특히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단어들은 강의 속에서 강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 바로 보겠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독해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냥 독해 지문을 처음부터 줄줄 읽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구지?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지? 이 글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지? 를 파악하고 독해의 지문을 읽는다면 훨씬 더 빠르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독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인공, 소재, 토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독해 지문의 첫 한두 세문장의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 중심으로 파악하면 수월하게 여러분이 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문의 적용을 한 번 해볼까요? 자, 이 지문 첫 번째 문장의 주어 자리에 룩셈부르크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 두 번째 문장의 주어 자리에는 잇이 등장하고 있고요. 잇은 룩셈부르크를 반복 사용하기 싫어서 룩셈부르크 대신 대역배우격인 대명사가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룩셈부르크와 잇 둘 다 룩셈부르크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도 좋을까요? 이 글은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에 관련된 글이고만 정도만 파악해도 독해가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룩셈부르크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룩셈부르크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읽어가며 파악하고 사를 붙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룩셈부르크 이게 바로 영어 발음이에요. 룩셈부르크 is the smallest country in Europe 했네요. 자, 여기 더 플러스 형용사나 부사에 EST를 붙였을 때 가장 뭐뭐한 이란 아주 최상급임을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표현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는 작은 것에 관한 가장 작은 나라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그랬군요. 선생님도 미처 여기까지는 몰랐습니다만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또한 전부 다 룩셈부르크를 가리킬 거예요. 아,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데 자, 올도 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도 올도는 주로 뒤에 주어 동사와 함께 다니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주어 동사를 합쳐서 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올도는 이러한 절과 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데리고 다니는 주어 동사 한 세트가 뒤에 나왔으니 또 다른 절 하나, 즉, 또 다른 주어와 동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올도는 절과 또 다른 절을 연결하여 어떤 해석이 되느냐? 자,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쪽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뒤쪽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굳이 올도라는 말을 왜 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니 앞에 있는 주어 동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와,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의 상황이 이렇구나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석해 볼게요. 자, 올도 뒤에 따라다니는 주어 동사를 보고 그 땅의 크기가 quite small, 꽤 작음,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It has a terrible traffic problem. 그 작은 땅 덩어리에서 아주 심각한 교통체증,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raffic은 여기서 교통의 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어,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이즈가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있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 어휴,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해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는 거죠. There are too many cars on the road. 그래요. 뭐가 심각한가? 뭐가 traffic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차가 too many하대요. 여러분, too는 너무 모모한, 매우 모모한 이란 뜻으로 너무 많아서 좋아 라는 긍정의 느낌을 주기보다는 너무 많아서 나빠 라는 부정의 느낌을 주는 강조어입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 차가 많아도 너무 많아 그래서 안 좋아, 그게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is wastes people's time 했어요. 자, 여기서의 This는 마찬가지로 대명사입니다. 그럼 누군가를 대신 받으러 왔는데 독해 지문 속에서 만나는 This는 무조건 앞문장 혹은 앞부분이에요. 다시 말해 도로 위에 차가 너무 많은 것은 Wastes, 뭐라고요? 낭비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사람들의 시간을요. 자, 사람 명사입니다. 시간도 명사예요. 이 명사와 명사, 앞명사에 apostrophe S가 붙었습니다. 같은 명사니까 헷갈리실까봐 A, B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이때 올바른 해석은 A의 B입니다. 이거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럼 이거에 넣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도로 위에 차가 너무 많은 것은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시킨다. 어때요? 그럼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네요. 일단 사람들의 시간이 너무 지체돼요. 짧은 거리지만 차가 너무 많아서 밀려요. 이런 뜻이겠죠? 또한 It also makes pollution 했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It은 앞에 나온 This를 가리키는 것 같고 This는 또 바로 앞문장을 가리키니까 도로 위에 차가 너무 많은 것은 또한 어떻습니까? 공해, 공해를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공해라고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공해, 오염을 일으킵니다 했어요. 여기까지 정리 잘 되셨나요? Since the government wants people to drive less, it made a big decision.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government, 정부가 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아, 운전을 많이 해야겠어? 적게 해야겠어? 당연히 more 아니라 less 해야겠지 운전을 좀 적게 하기를 원해요. 그럼 맨 앞에 있는 이 Since는 뭘까요? 맨 앞에 있는 Since는 아까 나온 Older와 마찬가지로 절과 절을 연결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절이 따라다니게 되죠. Since는 Older는 비록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Since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해석을 할 때 정부가 사람들로 하여금 운전을 덜 하길 바라기 때문에 It made a big decision. 여기서 It은 또 앞에 나온 주어 자리에 있던 정부를 가리키겠죠? 아, 정부는 만듭니다. 아주 큰 무엇을요? 결정,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운전을 좀 적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다 큰 결심을 했다고 해요. 지금부터는 버스와 서브웨이가 Free입니다. In Luxembourg. 네? 여기서 Free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야 할 때 그 자유 아닙니까? 네, 자유의 란 뜻도 있고요. 지금에서처럼 그렇죠. 무료의, 공짜의 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버스와 서브웨이가 록셈볼크에서는 공짜랍니다. 대박! 그럼 누가 자기 돈 들여 자기 시간 낭비해 가면서 운전을 하겠어요? 공짜이고 길밀림이 상대적으로 덜한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죠. 물론 This will cost the government a lot of money. 물론 이것이 여기서 나온 이것은 바로 앞문장 앞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부의 정책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대중교통이 무료가 된 이 정책은 Will cost the government a lot of money. 했어요. 자, 우리는 이 코스트란 동사에 주목을 할 겁니다. 이 코스트란 동사에 주목을 하고 별표를 쳐 주실게요. 자, 코스트 뒤에는 주로 이렇게 하나, 두 개의 덩어리가 나옵니다. 앞덩어리는 누구누구에게 즉, 다시 말해 대상이 되는 덩어리고요. a lot of money을, 를 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코스트가 비용이 들게 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대상에게 이러한 것을 비용으로 들게 하다라고 해석하면 깔끔하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정부에 있어 정부에게 많은 돈을 비용으로 지불하게 하다. 대가로 치르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셨죠? 이 코스트 문장의 해석은 굉장히 중요하므로 별표 쳐놓고 여러 번 반복하여 해석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게 많은 돈을 대가로 치르게 하다 이 정도의 해석이 아주 완벽할 것 같습니다. but life will be better for people in Luxembourg. 그렇죠. 정부는 비록 많은 돈을 썼지만 사람들의 삶은 훨씬 더 개선되겠죠. 됐나요? 여러분 이 내용 이해 잘 갔습니까? 이 글의 핵심어 소재는 누구였어요? 룩셈부르크였습니다. 그럼 룩셈부르크의 교통체증에 관한 글인가요? 교통체증의 해결책에 관한 글인가요? 그렇죠. 교통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했죠. 그럼 우리가 제목이나 이 글의 요양문을 간단히 한 번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보자면 룩셈부르크의 그렇죠? 룩셈부르크의 무료 무료 이게 중요해. 공짜 그치? 교통 정책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대중교통정책 이 정도로 여러분이 내용을 파악했다고 하시면 100점 만점에 100점일 듯 싶습니다. 여러분 워크북에 단어와 해석 연습할 수 있도록 다 페이지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 워크북을 통해 복습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프랙티스2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